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생산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이고 우리가 1인당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양 비용도 역시나 계속 나날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인구가 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담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계속해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우리는 복지 수요는 계속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기 전 충분한 연금 취재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인구를 늘려야 하는 이유 바로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저출산의 그런 본질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애 많이 낳아요. 라는 식의 그런 출산 장녀만으로는 저희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팀은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와 세수 확보를 위해 혜택 국민 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혜택 국민이란 외국인 중 우리의 강점,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내는 제한된 의미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국민이 생겨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세수 확보도 가능할 것입니다. 혜택으로는 첫째, 창업지원 혜택. 둘째,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혜택 국민의 첫 번째 혜택, 창업지원 혜택의 핵심은 정부의 창업지원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거주 인원의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판교 스타트업 밸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해외 거주 인원의 경우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은행 업무와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많은 기업이 한국국적으로 설립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도 단순히 감면 또는 면세에서 벗어나 법인세율을 매기는 소득구간을 더 세분화시킨다면 소득구조가 다양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의료보험 혜택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약 3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의료건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의 혜택까지 우리가 준다면 이들이 약간의 세금을 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질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이 된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혜택국민을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혜택을 주고 그 반대국부로 세수를 준다는 이 제도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서북바에는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땅도 작고 인구도 130만 명밖에 안됩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 10년 뒤부터는 굉장히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였습니다. 스카이프의 발상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 경제성장의 배경엔 공공데이터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거래 하시죠?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베이스란 주민등록증 같은 작은 디지털 아이디카드 하나로 어디서든 법인설립, 대학입시, 금융거래 이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적은 인구에 대한 고민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바로 온라인 국민으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7천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온라인 국민으로 신청을 하였고 그 중 500여 명의 사업가들은 에스토니아 내 250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이 에스토니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 혜택 국민 제도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팀 포인세티아는 혜택의 반대급부로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로써 혜택 국민의 증가, 인구의 증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혜택 국민 제도는 분명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유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한국 경제 생태계로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마련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국민에게 자국민의 복지를 올린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율도 차차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그 문제들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 우리의 우수성과 함께 조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1억 명의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